안녕하세요. 배그맨 이수구입니다. 제가 말이죠. 지금 뮤직비디오 현장이나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 2010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고 나타난다고 해서 이번 현장에 나타났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욕의 중심 포커스. 반갑습니다. 밤샘에서 연습하는 그런 모습 보고 정말 열정적이다. 저런 친구들은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될 정도로 정말 노력하는 모습 봐서 응원해 주러 왔습니다.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허거사고 진짜 집에서 업무를 다운겁니다. 우와! 김밥! 수고하셨습니다. 약간 싸움 정성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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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못 주셔보실거에요. 이승훈 선배님의 성수님이 싸주신 도시가 정말 최초지 않을까요? 성수 최고의 최골 최고입니다. 정말 최초 없거든요. 요즘 가요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랑 친한 은지연씨, MC형씨, 이승기씨도 많고 하지만 아무래도 아이돌이 대세인 것 같고 그 아이돌 속에서도 요즘에 실력 있고 가창력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포커스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들 정말 벽이 높은 아이돌 3개에서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인물들이 인물들이 너무 개성들이 있고 4명 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아이들 보면 기본적으로 멤버 구성이 6명, 7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오는데 4명으로 승부한다는 건 그만큼 1인당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. 8명, 7명이면 조금씩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4명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좀 그런 본인들의 능력이나 뭐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걸 다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. 각자 먹는 싸게 먹으면 안 돼 먹고 가 포커스 동생들 그동안 뭐 아저씨가 될 수 있겠지 삼촌이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한 만큼 너희들의 열정적이었고 땀 흘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그 지난 시간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무대에서 너희들이 준비했던 모든 끼와 재능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거를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아. 긴장하지 말고 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거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화이팅하고 무대가 내가 연습했던 연습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수하기 바랄게 알았지? 형도 항상 응원할게 국거즈를 화이팅! 좋아 오 가 I'm a rock about love and soon now I never ever sing The melody of I love you 개인기를 고쳐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포커즈의 개인기타임 이런 거 있어요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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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커즈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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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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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